목포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섭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 대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예방하고자 사전 방역 대세를 견고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 방역 상황 점검 및 대응태세 총괄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민원 신고를 접수합니다. 해외입국자 대비를 위한 목포역 해외입국자 임시대기소 운영과 목포해양케이블카 등 시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특별점검도 실시합니다.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유증상자를 가려내고 방역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전통시장 7개소와 유통 매장에 대해서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시식, 시음 행사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청결상태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위기상황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